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신당의 내홍을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의 SNS 계정을 보면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기사 공유 글에 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누른 걸로 나옵니다.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좋아요 표시로 이낙연 공동대표 지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문 전 대통령 그 책은 단순 실수라며 이후에 취소했습니다.